한국국토정보공사 공습경보를 뜻하는 에어 IID라는 단어가 적혀있었는데요. 언뜻 보면 북한의 폭격이라도 시작된 듯한 뉘앙스에 모두가 기겁했지만 저희는 사실 북한이 쓰레기와 오물을 넣은 풍선을 남한 각지에 살포한 것이었습니다. 현재까지 회수된 풍선의 수는 무려 천여 개에 달했으며 저희는 하루 동안 날린 대남 풍선 수를 기준으로 역대 최다로 파악됐습니다. 북한이 심리전과 복합 위협 등을 벌였을 때 한국의 반응을 알아보려는 일종의 테스트일 가능성이 높다는 게 국방부의 분석이었지만 일정 시간이 지나면 터지도록 타이머와 기폭장치까지 달려있던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이것은 분명 평범한 도발은 아니었습니다. 합참 측은 지상에 낙하한 풍선은 군의 화생방 신속대응팀과 폭발물처리반이 출동해 신속히 수거함과 동시에 정밀 분석을 진행했으며 북한 풍선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에 있고 반인륜적이며 저급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참고로 북한이 대남 풍선을 날려보낸 것은 2016년 1월 이후 8년 만으로 모든 이들의 관심이 이쪽에 쏠렸으나 사실 정말로 우려스러웠던 부분은 따로 있었습니다. 북한은 이날 새벽 서해 지역에서 위치정보시스템 즉 GPS 전파 교란 공격을 가했는데 지난 29일부터 이어진 전파 교란 공격에 어선과 여객선의 GPS 장치가 오작동을 일으키는 등 조업과 운항에 차질을 빚었는데요. 더 큰 문제는 해당 교란 공격이 예상보다 광범위한 지역 그리고 기술력 면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교묘했다는 점이었습니다. 국군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똥풍선이 날아온 날 서해 5도 일대에서 GPS 교란 신호가 탐지되어 어선들과 인천항을 오가는 여객선의 위치 확인 장치가 오작동을 일으켜 혼란과 피해를 야기했고 그나마 군사작전 제한이 없었다는 게 다행이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상황에서 선박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선 안전조업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으나 이조차도 무용지물로 재기능을 하지 못했으며 운영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북한의 전파 교란 공격에 속수무책이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일부 어미는 지표상으로 선박이 북한 해역에 있는 걸로 표시됐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일부 선장들은 고장난 GPS를 믿을 수 없어 나침반으로 방향을 잡아 운행 중이라 전하기도 했는데요. 해수부에 따르면 어선 안전조업관리 시스템이 GPS 신호에 의존하는 디지털 방식이라는 점을 간과한 채 시스템 구축에만 몰두했다고 토로했으며 때문에 다음에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걸 미연에 방지하려면 모든 시스템을 통으로 교체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은 전파 교란도 모자라 순환 일대에서 600초대형 방사포 18발을 동시에 쏘아올렸으며 이번 무력 시위가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 체계의 구성개통인 통합화력 지휘 체계를 가동해 진행된 것은 물론 해당 방사포가 핵무기 범주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안이 중대한 만큼 한국군은 즉각 방어 조치에 나섰습니다. 공군 측은 전방 지역 상공의 최신의 스텔스기인 F-35월을 비롯한 20대를 동원해 공격편대군 타격 훈련을 실시했는데 문제는 이런 조치만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습니다. 북한이 전술핵탄두를 탑재한 초대형 방사포탄 4발이면 우리 공군 비행장 1개를 초토화할 수 있을 정도로 화력이 강하다는 게 문제였죠. 핵무장, 그 정도의 준하는 강력한 무기가 필요한 상황 결국 한국은 9.19 군사협의를 파괴함과 동시에 미국과의 협의하에 핵무기조차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궁극의 무기를 꺼내들기로 결정합니다. 한국은 그동안 핵폭탄 개발 금지로 인해 광범위한 위력의 무기가 없다고 알려졌지만 강력한 전자기파로 지상의 전자기기 내부 회로를 태워버려 현대 문명을 순식간에 석기시대로 돌려보낼 수 있는 인류 역사상 최강의 무기 바로 EMP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공격을 받은 전자기기의 내부 회로는 완전히 타버리기 때문에 복구할 방법이 전혀 없으며 A는 곧 손쉽게 북한의 지휘통제 체계와 방공망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특수한 가림막 시설만이 EMP 공격을 막을 수 있으며 전문가들은 북한도 핵문열 방식 EMP 계열 중에서도 러시아 기술을 채용한 무기 역량을 확보했다고 알려졌으나 한국에서 개발된 EMP는 그보다 한 단계 높은 성능을 자랑한다고 말합니다. 전략적 목적에 따라 고공에서 폭발시켜 광대한 지역에 대한 초강력 EMP 공격까지 가할 수 있으며 100킬로톤의 EMP를 평양 상공에서 터뜨리게 된다면 북한 뿐만 아니라 중국 일부 도시의 모든 전자기기를 파괴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는 이미 증명된 상태였죠. 때문에 당장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게도 위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으며 최근 한국이 개량한 초강력 EMP탄은 단위 면접당 100킬로볼트 이상의 출력을 만들 수 있는데 참고로 미군조차 단위 면접당 50킬로볼트를 초과하는 공격은 막아낼 수 없다고 알려졌습니다. 우주강국 중 하나인 한국은 위성폭탄으로도 불리는 궤도폭탄을 통해 지구 저궤도를 따라 비행하며 돌다가 특정 목표를 타격하는 방식도 충분히 개발 가능하며 한국 EMP를 막을 수 있는 국가는 전무 최근 중국이 북한 지도부의 도발 행위를 자제하라고 말한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며 겁에 질린 중국군은 러시아와 협의하의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는데요. 중국군은 지난 3월 처음으로 EMP 공격에 대한 보완 조사를 의뢰하는 사업을 시작했고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재임하던 2019년 3월에도 행정명령으로 적성국의 EMP 공격에 대한 국가적 기관 시설의 방어 대책을 처음으로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EMP를 아예 막을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등 특정 국가들의 EMP 차폐 기술이 점차 발전해감에 따라 대도시에서 EMP가 터지면 인류문명이 몇 세기 전으로 후퇴한다느니 증기기관으로 돌아가야 한다느니 같은 이야기는 공상에 가까운 이야기로 전락하게 됐는데 이는 민간인들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물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와 군사기관 병원 은행 등 사회기반 시설과 안보 관련 시설은 EMP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방호를 적용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중요 시설 정도가 아니더라도 날로 엄격해지는 전기전자제품의 안전 관련 규정 때문에 민간인 대상의 전자제품들 역시 상당한 수준의 EMP 방호력을 갖추게 되었으나 문제는 돈이 없는 북한의 사망상 땅굴 등 재래식 무기에 대한 방어만 철저할 뿐 이런 첨단 공격에 대한 방어 시설을 갖췄을 리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한국은 핵 개발이 금지되어 있다 보니 비핵성 EMP-7가 주력 기술인데 순항 미사일이나 드론에 실어서 국지적으로 EMP 현상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집중 개발됐으며 개발 초기에는 실험용으로나 사용되었지만 기술이 발전하면서 고전압식도 무기화되고 있고 한 번 터지고 많은 폭발식과 달리 이러한 축전식은 적절한 고도에서 연달아 EMP를 발생시킴으로써 최대한의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강점이 있으며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은 이 부문에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북한에게 EMP란 가장 강력한 공격이자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는 것 실제로 한국의 비핵 EMP 무기의 제압 효과는 최대 수 KM에 달할 정도이며 미국의 지원하에 1KM 범위급 미사일은 물론 6.8KM급 초대형 EMP탄도 개발 중에 있는데요. 특히 개발 중인 EMP병기로 대전자기기 고출력 극초단파 발전형 미사일 프로젝트가 있는데 이 미사일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공중폭발을 통한 EMP가 아니라 강력한 전자기파를 특정 지역에 가해서 전자기기를 파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미사일 하나로 여러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도 있는 게 특징입니다. 한국은 2009년에 이미 100M 범위의 기초적인 수준의 EMP탄을 개발한 데 이어 2015년을 전후로 반경 15KM 내외에 달하는 초대형 비핵 EMP 개발에 들어갔다고 알려졌습니다. 이는 한국이 비핵 EMP의 전력화에 성공할 시 비살상에 따른 정치적 위험부담 감소와 함께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주변국의 핵심 군사기지 등에 대한 선제 공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최후의 방편이기도 했는데요. 안 그래도 전자전 능력에서 최빈국이라 알려진 북한을 아예 석기 시대로 보내버릴 수 있는 한국, 내부 불만이 최고조인 상태에서 지도부가 통제 권한을 잃을 경우, 살벌한 내분이 일어날 건 불을 보듯 뻔한 일이죠. K-9 자주폭가 고원에 진입하자 인도는 복수를 외쳤다. 우리 인도인들은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중국과 일대일로 싸울 용기가 있다. 한번 사자는 영원한 사자라는 것을 기억해라. 인도의 총선이 끝나자 중국이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인도가 층선 이후 K-9 자주포를 추가 도입하겠다고 말해왔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최초의 100문을 추가 도입한다고 했지만 이제 수량이 200문으로까지 늘어났습니다. 중국에서는 K-9 자주포가자 국산 PLG 오나 PCL 181보다 성능이 떨어진다고 깎아내리고 있지만, 지금 인도가 K-9 자주포를 도입하는 것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이 이럴 수 있냐는 식입니다. K-9 자주포는 인도에서는 힌디어 천둥을 써서 K-9 바지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지라는 불교에서 제석천이 아수라를 무찌를 때 쓰는 무기인 금강저라는 뜻도 있습니다. 인도는 하나 디펜스로부터 2018년 말 인도받은 K-9 자주포 신문이 이미 인도와 파키스탄 간 실전에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당시 파키스탄은 중국의 최신 자주포 PCL 181의 수출형 SH-15를 내세웠고 인도는 한국산 자주포 K-9 바지라를 내세웠는데 K-9 바지라가 완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때부터 인도 현지에서는 K-9 자주포의 무시무시한 힘을 목격하고 킹콩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인도와 중국의 국경지역 라다크는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곳이라 항공기가 뜨기 힘들고 탱크가 움직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포병이 승패를 가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국은 이미 자국형 자주포 PCL 181과 PLG-5를 배치했는데 이곳의 인도는 그들이 킹콩이라 부르는 K-9 바지라를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리고 추가 도입하는 K-9 자주포 전량을 중국과 국경지역에 갖다 놓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산 자주포에 맞서 이곳에 배치되는 K-9 바지라의 모습은 인도인들에게 큰 안도감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중국의 자주포가 K-9 바지라에 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PCL 181은 155 차륜형 자주포로 중국이 인도와 국경 분쟁이 있는 신장 티벳 지역에 집중적으로 배치해 놓았습니다. 또한 PLG-5는 155호 궤도형 자주포로 한국의 K-9가 동일한 국경을 가지고 있는 PLG-5는 성능에서 K-9를 압도한다고 떠벌렸지만 포탄을 쓸 때마다 심하게 요동치기 때문에 오차가 수KM에 달할 수 있어 무용지물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차륜형 자주포인 PCL 181마저도 사격 후 포신과 차체의 흔들림이 심합니다. 전문가들은 주태복좌기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며 명중률이 매우 낮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이 때문에 K-9 자주포 200대를 추가로 도입하는 인도가 실전에 배치한다면 중국산 자주포는 거의 사격용 표적에 불과할 것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29일 중국 바이두에는 K-9 자주포가 고원에 들어가자 인도는 복수를 외쳤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시되었습니다. 인도는 지난해 중국과 국경 분쟁이 벌어진 곳에 K-9 자주포를 배치했습니다. 이 글에서 인도군은 1967년 나투라 포병 전투에 참담한 패배의 수치심을 씻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인도군과 중국군 사이에 전투가 벌어졌는데 중국 포병 부대의 화력을 당하지 못하고 인도 제17포병여단이 전멸했다고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 전투는 인도군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심리적인 트라우마를 안겨주었다고 했습니다. 이 글에서 중국과 인도의 분쟁 지역인 다라크 지역에 인도군의 화력 우위는 아직 향상되지 못하고 있다고 했지만 지금 중국 내에서는 K-9 자주포가 다라크에 더 집중 배치되는 것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국경 지역에서 인도에 비해서 우월한 중요한 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중국의 포병여단은 PCL-181와 PLG-5 등을 가지고 있는데 차륜형 자주포와 122차량 탑재 곡사포는 고원 지역에서 큰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도로에서 빠르게 이동하고 언제든지 도로를 벗어나 오프로드 상태로 진입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지형에 적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대포는 차량 및 대포와 통합되어 자동 작동을 쉽게 구현할 수 있으며 사격 후 즉시 대피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고원 야전 배치 시 자주포는 도로의 교통량과 진지의 건설 시간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공격하고 후퇴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국경 지역 중에 중국 쪽은 중국이 차륜형 자주포의 이동을 위해서 길을 잘 닦아놨지만 인도 쪽은 길이 잘 닦이지 않아 지형이 험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K-9 자주포가 이러한 중국의 주장을 깨놓았습니다. K-9 바지라는 인도군의 납품 전 성능 시험을 위해 최소 3개 부대가 라다크로 보내져 시험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장면이 목격되었습니다. 인도군 관계자들은 K-9 자주포를 고원에 배치하는 것은 적 경전차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전술적 개념상 다소 의외인 것으로 보았습니다. 원래 자주포는 평지에서 운용하는 것인데 K-9 자주포를 고원에 놓는다는 것이 이상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해발 4,000M가 넘는 고지대, 영하 35도가 넘는 험악한 지형에서 K-9 자주포는 놀라운 기동력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작전 준비를 검토하기 위해 라다크를 방문한 마노즈 무쿤드 나라반의 전인도 육군참 모총장은 이에 놀라며 K-9 바지라는 고고도 지역에서도 작동할 수 있으며 현장 시험은 매우 성공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K-9 바지라 배치를 전체 연대에 추가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중국 바이두에서도 이 시험 장면을 보고 놀랐다며 인도산 K-9 자주포가 고원에서 마치 탱크처럼 달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글에서 히말리아에서 진행된 치타 작전에 K-9 바지라가 놀라운 속도와 강력한 화력으로 주목받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히말라야가 마치 보이지 않는 무대가 된 듯 대규모 군사장비 전시회가 열렸다며 K-9 썬더 자주포와 세계 최고 수준의 장비들이 이곳에 집결해 놀라운 화력과 속도를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그 중 특히 K-9 포병의 화력이 눈길을 끌었다며 이들의 놀라운 속도는 고원에서 허공을 가르며 질주하는 모습을 담아냈다고 극찬했습니다. 길을 닦아놓지 않아도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는 K-9 자주포는 그들이 이전에 상상할 수 없는 전술을 가능케 했습니다. 중국 웨이보에는 지난 3월 인도군이 철도로 K-9 자주포를 수송하는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한 중국인은 한국이 우리와 싸우기 위해 인도의 무기를 팔고 있으니 우리는 북한의 무기를 팔면 어떨까요?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국이 인도에 강력한 무기를 파는 것에 대한 우려와 불만의 표시였습니다. 중국 내에서는 K-9 자주포가 자국의 자주포보다 성능이 떨어져서 문제가 없다며 중국인들을 속이려 하지만 군사정보에 밝은 중국인들은 이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K-9 자주포가 전 세계 점유율이 가장 높은 가장 강력한 자주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4월 중국 빌리빌리에는 노르웨이 눈 속에 K-9 자주포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K-9 자주포는 눈위를 달리면서 놀라운 광경을 연출해냈습니다. 여기에 중국 네티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너무 아름다워 영상 초반부에 탱크가 바다 위를 달리고 있는 줄 알았어요. 너무 아름다워요. 이런 건 게임 영화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정말 좋은 샷이네요. 또한 중국 빌리빌리에는 지난 3월에 중국을 여러 차례 격파한 한국의 K-9 자주포가 좋은 점은 무엇일까? 실제 성능은 발군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는 K-9 자주포의 놀라운 기동과 사격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산 자주포가 최고라는 말을 믿었던 중국 네티즌들은 이 영상을 보고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K-9 차체는 이렇게 안정적인데 국산 자주포 차체는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걸까요? 남의 것이 자신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단지 그것을 능가할 방법을 찾아라. 최근 글로벌 방산 무기 시장에서 한국의 약진이 두드러지자 유럽이 노골적으로 한국 무기를 사지 말고 유럽산으로 살아면서 한국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 무기 대신 유럽산 무기를 사자 유럽 방위 산업을 발전시킬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주권과 자율성을 어떻게 구축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며 한국 방산 견제론을 폈습니다. 이런 한국 견제로는 현실로 드러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최근 8년이나 공을 들여온 영국의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고배를 마셨습니다. 영국이 8년이나 뜸을 들이더니 결국 한국산 자주포 대신 같은 유럽 국가인 독일의 자주포를 채택하면서 K-방산이 최근 폴란드를 필두로 유럽 시장 내 점유율을 높이자 독일, 프랑스 등 전통적 무기 수출국들이 한국에 대한 전방위적인 견제에 나섰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심지어 유럽연합은 10년 뒤에는 유럽연합 내 무기 구매를 6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선언해 다 죽어가던 유럽의 방산 업체들을 다시 살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독일의 자주포를 선택한 영국의 선택은 독일은 성배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메이드 인 유럽을 외치는 유럽의 한국 견제에 대해 한국이 갖고 있는 대안은 무엇인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29일 영국 국방성은 신형 자주포 도입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독일 그라우스 마파이 베그만의 원격 조정 곡사포 즉 rch-155-52구경 차륜 보병 시스템을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이 제안한 rch-155는 독일 라인메탈사의 pgh-2000을 기반으로 만든 자주포인데요. 차륜형 자주포로서 분당 최대 9발의 높은 발사속도와 헌터킬러 사격 능력 사거리는 최대 40km, vlap탄은 최대 54km의 사양을 갖췄습니다. 반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k9a1을 기반으로 한 k9a1을 제안해왔는데요. 포탑 전기 구동, 원격 무장, 탄약 장전 완전 자동화, 냉방 장치 등을 탑재해 분당 발사속도를 끌어올리는 등 기존 k9a1의 부족한 점을 상당수 보완해 독일 자주포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영국이 독일제를 선정한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생산기지가 유럽에 있고 값도 저렴하다, 별도의 정비 없이 2000km을 전개할 수 있다. 한마디로 같은 나토로 묶여있는 유럽 국가의 자주포를 선정한 것입니다. 독일 RCH-155 자주포는 화력은 분당 최대 9발을 쓸 수 있고 헌터킬러 사격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사거리는 신형 포탄의 경우 54km까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차륜형이라 궤도식보다 기동성이 조금 더 신속하고 소음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차량형은 평지가 많은 유럽에서 신속 이동이 가능하고 드론에 공격을 당해 파괴되어도 또다시 빨리 생산하기에 용이해 차륜형 자주포를 선택한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독일의 주요 방산업체인 크라우스 마페이 베그만 라인메탈의 제조공장이 영국에 다 몰려있어서 산업적인 측면이나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이득으로만 봐도 독일이 더 손쉬운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영국의 자랑인 챌린저 전차의 계량 사업도 영국 내 독일 방산업체가 주도하고 있을 정도로 영국은 지금 독일과의 협력이 중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도 독일에 유리하게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독일 입장에서도 프랑스가 우크라이나 지원에 소극적으로 나오자 영국과 협력해서 자신들의 부담을 줄여야 하는 입장이 되었고 그래서 우크라이나 지원에 적극적인 영국의 자주포 기술 이전을 약속하면서 협력을 하기로 했을 것입니다. 여기에 나토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유럽 국가들의 담합 아닌 담합을 부추겼습니다. 결국 거리상으로도 국제정세로도 한국에는 기회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이 8년 동안 하나가 제안한 K9A에 대해 간을 보다가 막판에 독일로 튼 과정은 찜찜한 부분이 한 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영국은 별도의 입찰 공고를 내지 않고 있다가 독일의 RCH-155 차륜형 자주포를 선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독일은 이번에 선정된 RCH-155 차륜형 자주포 18문을 우크라이나에 보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영국 자주포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마치 우크라이나 전선에 신속히 투입할 수 있는 것처럼 가점을 받기 위해서 작업을 했던 게 아닌가 의심스러운 대목입니다. 또한 그동안 영국 자주포 도입 사업의 주요 후보는 하나여로의 K9A2와 영국 방산 업체가 보유한 스웨덴의 아차였습니다. 그런데 주요 후보로 생각지도 않았던 독일의 RCH-155가 승자가 되다니 스웨덴의 아차 역시 한국만큼이나 충격이 클 텐데요.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이 독이 든 성배를 마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방산 무기를 주문하면 언제 납품될지 기한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제조 과정이 늘어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독일은 폴란드가 주문한 전차를 여전히 납품하지 못하고 있고 2025년이나 되어야 납품할 수 있다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직까지 시제품에 불과하다는 RCH-155 차륜형 자주포를 독일과 공동 개발해 과연 언제 받아볼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공동 개발 기간이 늘어지고 양산 시점이 오래 걸리면 걸릴수록 대당 생산 가격은 더 높아질 게 뻔합니다. 더구나 RCH-155 차륜형 자주포는 이동하면서 사격이 가능하다는 것을 내세웠지만 명중률에 있어서는 큰 오차를 보였고 이로 인해 실제 전장에서 이러한 기능이 제대로 발휘할지도 의문입니다. 정확도가 1도만 틀어져도 17mm 이상의 오차가 발생하는 게 자주포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독일은 이번 영국 자주포 사업을 수주하긴 했지만 자신들의 대표적인 전차였던 PGH-2000보다 훨씬 저렴한 기종으로 승부를 걸었다는 점은 PGH-2000 전차가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PGH-2000 전차는 생산량이 워낙 적다 보니 가격이 너무 올랐고 주문을 해도 생산이 어렵다는 게 사실로 드러난 셈이니까 말입니다. 더구나 최근 독일은 방산 수출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이것은 한국의 호재로 작용해 한국에서 방산 무기들을 제조할 때 독일제 부품이 들어가는데 이 승인 절차가 간소화된다면 앞으로 한국산 무기들은 지금보다 더 빨리, 더 신속하게 만들어질 것입니다. 한국 방위사업청의 조사 결과 독일이 이렇게 방산 수출 승인 절차 간소화를 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나토와 독일이 협의한 결과 간소화 절차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추진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나토는 현재 방산 무기 생산이 발등에 떨어진 불인데 독일의 방산 수출 승인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롭고 오래 걸려서 이를 완화할 필요성을 느껴왔던 것입니다. 특히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 하루라도 빨리 무기와 탄약을 제공받아야 하는 유럽연합의 입장에서는 독일의 승인 절차는 커다란 걸림돌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독일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라는 나토의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한국은 영국의 자주포 수준은 실패했지만 다른 나라로부터 밀려드는 주문은 앞으로 더 빨리 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구나 한국을 찾는 나라는 많습니다. 155포탄을 비롯한 주요 무기의 유럽 내 생산량이 답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군수물자 고갈에 속이 타는 나토에서는 한국에서라도 무기를 공급받아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매달 최소 20만 발의 포탄을 필요로 하지만 유럽이 생산하는 포탄 개수는 여전히 월 5만 발 안팎에 불과하며 그나마도 전부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되는 게 아닐 정도로 턱없이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결국 무기가 고갈된 나토는 스웨덴 스토콜룸에서 열린 방산 포럼에 처음으로 한국을 초청했습니다. 또한 가장 최근의 나토에 가입한 스웨덴도 가장 먼저 한국을 찾아 잠수함 분야에서 협력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스웨덴 군 총사령부 합동작전본부장 칼 요한 에드스트램은 스웨덴이 나토 회원국이 된 직후 가장 먼저 한국을 방문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스웨덴의 여러모로 중요하다. 스웨덴은 유럽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군사 안보와도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하는데 그 주요 축이 한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과 군사 장비 관련 조달 등 다양한 협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왔다. 무엇보다 K-9 자주포는 이제 곧 루마니아 수출이 임박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 한국과 베트남의 국방전략 대회에서 베트남은 공개적으로 K-9 자주포 조속 도입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방산 무기들은 유럽이 생산하는 방산 제품들보다 훨씬 빨리 훨씬 정확하게 인도되었고 훨씬 가성비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폴란드, 루마니아 등이 앞다퉈 한국산 전차와 자주포를 선택한 것인데요. 그럼에도 유럽 국가들은 유럽 영내 무기 구매를 외치면서 한국 방산을 견제하는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다른 것도 아니고 국민의 목숨을 지켜줄 방산 무기를 구매하는 데에 있어서 성능을 주안점으로 놓지 않고 유럽 국가인지 아닌지를 선택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결국은 후회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은 유럽이 영내 무기 구매를 외치며 한국을 견제하려고 하자 유럽의 전진 기지를 마련하며 또 다른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이미 유럽 시장 공략을 위해서는 유럽의 거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을 꿰뚫어보고 폴란드의 연구개발센터를 만들며 해외방산 거점센터를 추진 중입니다. 메이드 인 NATO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는 일단 K고우 자주포와 레드백 등의 지상 무기 체계를 메이드 인 NATO로 만들 전략을 세우고 폴란드 현지 생산 공장 건설도 협상 중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는 우리도 나토제 무기다라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폴란드 입장에서도 한국으로부터 무기만 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공장까지 지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기술도 이전받을 수 있으니 서로에게 윈윈입니다. 유럽이 아무리 한국을 견제하려고 해도 한국은 곧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최근 충격적인 뉴스가 보도됐습니다. 폴란드와 함께 KF-21 보라메의 새로운 공동개발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UAE가 미국의 반대로 F-35 도입이 사실상 무산되자 갑자기 중국의 J-20 전투기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을 UAE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중동 정세가 더욱 불안해지자 첨단 전투기 도입을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말 UAE가 미국의 F-35의 대안으로 중국의 J-20 도입을 본격적으로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UAE가 갑자기 중국과 밀착하면서 군사 협력까지 가는 것이 아닌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이때 한편에서는 UAE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외국의 유령 매체들까지 나서 중국이 자랑하는 J-20 즉 자칭 스텔스 전투기가 한국 KF-21 보라메와 비교할 때 많은 부분에서 단점이 있다고 보도한 것입니다. 그러자 최근 중국 매체들은 KF-21과 비교당하는 게 불쾌하다며 해외 전문가들은 어떤 점에서 KF-21이 J-20보다 우수하다고 보는 것인지 중국이 불쾌하다는 데 근거는 있는 것인지 오늘은 이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중국이 처음 J-20을 만들었을 때의 목표는 제공장악을 통해 공중우세를 장악하고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높은 수준의 기동성과 높은 공격 각도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우수한 추적 능력을 활용해서 가속과 상승 능력을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개발된 전투기입니다. 특히 빠른 가속과 상승 능력은 중국 공군이 전통적으로 중요시해온 요격에 필요한 기본 필수템이었습니다. 미국의 전자정보 정찰기는 중국 해안선 110km까지 접근합니다. 따라서 중국은 전투기를 투입해서 미국의 정찰기를 해안선 밖으로 몰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빠른 가속과 상승 능력을 바탕으로 하는 요격 능력이야말로 중국이 가장 중요시하는 성능입니다. 하지만 이런 능력을 갖추려면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엔진을 탑재하는 것인데요. J-20 개발 초기에는 WS-10 엔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엔진은 고성능 전투기를 끌어올리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제 AL-31 계열의 엔진을 복제하고 해외에서 비압법적으로 훔친 기술까지 총동원해 WS-15 엔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의 계획대로라면 벌써 상당량을 양산했어야 하지만 개발 과정에서 스텔스 기능 등 더 나은 기술이 추가되자 개발 속도는 더디기만 했습니다. 프로토타입 엔진 한 개를 잘 뽑아내는 건 할 수 있어도 균일한 품질의 엔진을 1년에 수백 개씩 만들어내는 역량은 쉽게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중국은 러시아제 엔진을 복제하는 과정에서 터빈 디스크가 파괴되는 등 심각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처럼 산전수전 다 겪은 뒤 중국은 최근 J-2001 WS-15 엔진을 탑재하고 나는 이륙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공개한 영상에서 J-20은 11초 만에 이륙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이렇게 의문을 표시합니다. 항공기 엔진이 원하는 추진력을 내는 것과 엔진의 내구성은 전혀 다른 문제다. 엔진의 추진력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면 언젠가는 극복 가능하지만 전투기는 고온에 견디는 엔진 소재를 개발해야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첨단 엔진 기술의 핵심 기술이라는 겁니다. 아직 미국 항공기 엔진과 중국 항공기 엔진은 내구성 및 엔진 온도에 있어서 수백 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산 엔진은 1만 2천 시간의 수명을 보장합니다. 반면 러시아와 중국제 엔진은 4천 시간 정도의 수명을 보장합니다. 중국의 전투기가 11초 만에 이륙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나라가 전투기 엔진을 개발 완료했다는 것은 일정한 추진력과 내구성을 가지고 1만 2천 시간 이상 수명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런 일정한 품질의 엔진을 매년 수백 개 이상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직 중국이 여기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J-20의 약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레이더입니다. 기존 성능보다 훨씬 발전된 AESA 레이더의 기술 혁신이 나오자 J-20은 난관에 봉착하게 됩니다. 기존 AESA 레이더는 전력 증폭 소자로 갈륨비소 소자를 사용해 왔습니다. 갈륨비소 소자는 반응 속도는 빠른 대신 전력 증폭 능력이 좋지 않고 열에 취약하며 강한 출력을 내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극복하려고 나온 게 바로 질화 갈륨 파워 트랜지스터입니다. 질화 갈륨 소자는 동일 공간에서 8배나 많은 전기 에너지를 감당할 수 있고 훨씬 강력한 레이더 빔을 처리할 수 있으며 400도나 높은 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질화 갈륨 소자를 레이더에 활용할 수 있는 나라는 현재 미국, 유럽, 한국, 일본 뿐입니다. 현재 이 질화 갈륨 소자는 빠른 속도로 레이더에 적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이 레이더에 있어 질화 갈륨 소자의 급부상이 왜 J-20의 난관이냐 중국이 이 질화 갈륨 소자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미국이 화웨이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질화 갈륨 소자에 대한 수출도 막혀버립니다. 또한 고성능 CPU도 J-20에 필수적으로 필요하지만 2015년부터 미 상무부는 고성능 CPU에 중국 판매를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AESA 레이더의 복잡한 신호 처리에 있어 이 고성능 CPU는 매우 필수적인 문제입니다. 질화 갈륨 소자 확보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지 여기에 고성능 CPU도 구하기 어렵지 이래서 중국의 J-20의 업그레이드가 어려운 겁니다. 타급해진 중국은 자국의 반도체 업체인 SME에 대해 막대한 지원을 하면서 28나노급 반도체 생산 공정을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국의 삼성전자와 대만 TSMC가 35나노급 반도체를 양산 중이며 한국은 2나노급 반도체 양산에 도전하고 있는데 중국은 이제야 28나노급을 개발 중이니 격차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중국이 자랑하는 J-20 전투기는 질산 갈륨 소자 AESA 레이더를 탑재한 서방의 5세대 전투기와 맞붙는다면 먼저 발견당할 확들이 높습니다. 이것은 공중전에서 아주 치명적인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J-20은 같은 5세대 전투기라고는 하지만 서방의 첨단 5세대 전투기와는 수준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전투기들이 잊을 만하면 카디지를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은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강력한 스텔스 기능을 사용해서 핵심 경로를 파악하고 매복해야 합니다. J-20이 카디지를 넘어 침범하는 것을 빠르게 파악하고 매복해야 합니다. 현재 KF-21 보람에는 기동성에 있어서 만큼은 F-35어나 F-21보다 우수합니다. 한국의 차세대 전투기 KF-21은 F-414G-400 엔진 2대를 합해 F-35어와 동일한 출력을 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KF-21이 F-35어나 F-21보다 엔진 출력은 비슷하지만 KF-21의 최대 이륙 중량은 5만4천 파운드입니다. 따라서 KF-21의 중량대 출력비는 1.3입니다. 그런데 F-35어의 최대 이륙 중량이 7만 파운드라 중량대 출력비가 1.1입니다. 즉 KF-21의 기동성과 가속력에 있어 F-35어보다 우수합니다. 따라서 오히려 한반도 인근에서 중국의 J-20을 추적, 요격하는 데 더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구나 KF-21 양산형에는 25W 질산 갈륨 전력 트랜지스터를 사용하는 AESA 레이더가 장착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KF-21이 중국의 J-20 먼저 탐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KF-21 보라매와 비교를 당하다 보니 중국은 최근 상당히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언론들은 한국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외국 전문가들조차 한국의 KF-21과 중국의 J-20을 비교하면서 KF-21의 우수성이 부각되자 한국의 KF-21은 진정한 스텔스 전투기도 아니다. 터키가 개발 중인 칸 전투기처럼 양산도 아직 되지 않은 페이퍼 기체에 불과하다며 비교 자체를 불쾌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언론들의 논조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싱크탱크인 랜드 연구소와 영국의 제인스 그룹까지도 KF-21이 앞으로 중국의 J-20을 뛰어넘는 전투기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전망하고 있다. FA-50 같은 경우에는 미국이 기술을 제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수성을 인정한다. 하지만 KF-21은 미국이 기술 제공을 거부해 한국이 자체 기술로 개발 중인 전투기이다. 완성되어도 중국의 큰 위험은 되지 못할 것이다. 서방 언론들은 KF-21 보람의 전투기가 중국의 전투기들을 방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전투기라고 인식하고 있지만 서방 언론과 서방 연구소들은 중국 전투기의 위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심각한 오류가 나오는 것이다. 더구나 중국 전투기는 스텔스 무장창 개발에만 천문학적 비용을 들였는데 한국이 고작 8조 원을 들여 스텔스 무장창을 개발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한국이 공동 개발국인 인도네시아를 속이기 위한 술수에 불과하다. 그리고 러시아조차도 수호의 17을 여전히 전장에 투입하지 못할 정도로 전투기 개발은 무수한 시험과 시간이 필요한 일인데 KF-21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 시험을 단기간에 통과하고 단 2년 만에 양상까지 진행 중일 수 있는지 그 성능에 의구심이 든다. 고 지적했습니다. 다른 나라도 아니고 중국이 이런 의문을 제기하다니 너무 어울리지 않는데요. 그런데 중국 언론들은 이런 지적도 했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미국이 전투기 개발을 위한 설계를 지원하는 등 그렇게 지원을 했는데도 민간 차원의 전투기 개발을 못했다. 그런데 한국이 어떻게 그것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이것은 공동 개발국과 투자국들을 속이기 위한 알맹이 없는 한국의 속임수일 뿐이다. 이렇게 한국을 폄하하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미국이 그렇게 지원을 해주었는데도 전투기 개발을 못하는 일본에 비하면 자체적으로 KF-21을 개발하고 있는 한국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 아닐까요? 한편 많은 전문가들은 지난달 23일 UAE의 연합작전 사령관인 살레 모하메드 빈 메즈렌 알 아메리 소장이 중국 공군사령관을 협력을 추진하자며 중국에 접근한 것은 아마도 미국으로부터 F-35를 구입하기 위해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제스처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아무쪼록 UAE가 중국의 전투기를 선택하기에 앞서 J-20에 대한 해외 전문가들의 다양한 조언과 우려를 경청하고 신중한 선택을 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